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원래 음악을 아주 옛날에 좀 하다가 마이크 가까이 좀 아주 옛날에 음악을 하다가 이제 그 여기 한동안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고 쉬고 막 이러면서 지내다가 여기 스코브라는 친구가 여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 기타도 그 친구 기타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오디션을 잡고 오픈마켓에 막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어 지난 몇 주간 제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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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한가운데 지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연을 하기로 해서 일단 오긴 왔는데 제가 지금 정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원래 이것도 지금 사실 전혀 할 상황이 아닌데 제가 또 어떻게 뭐 어 취소하려다가 또 막 오랜만에 저장님도 공간도 궁금하고 뭐 이래저래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어 재활훈련 같은 거라 그냥 생각해주시고 그냥 어 일단 어 그래서 지금 셋리스트도 사실 없다시피 해서 많은 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제 저작곡인 빈짓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지금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말도 잦지 않는 이기만 가득 건조 햇빛도 비치지 않는 영영 잊혀져버린 집 다 떠나버린 빈집에 하얗게 먼지 만나면 내겐 홀로 남아보려 지긋은 마지막 노래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도 듣질 못하는 노래가 그치고 차가를 떠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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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떠나버린 빈집을 하얗게 먼지 만나면 내게 홀로 남아 부르는 가장 마지막 노래 부르고 또 불러도 나만은 듣질 못하는 노래가 그치고 내 몸을 잤네